안녕하세요 쉽고 간편한 캠핑 피큰 러브 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종류의 꼬리 텐트를 사용해봤는데 뭔가 조금씩의 아쉬움이 있었어요 . 좀 더 설치가 쉬웠으면 좋겠다 . 좀 더 내 차에 잘 맞았으면 좋겠다 . 오늘 리뷰할 브리즈먼 도킹텐트 는 이 고민이 해결된 꼬리 텐트로 설치가 쉬우면서 제 차에 잘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도킹텐트가 그러하듯 장점만 있진 않죠. 그리고 구매 전 체크해야 할 부분들 도 있구요. 구매해서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는 꼬리 텐트에 대한 실사용 리뷰 입니다. 판매 사이트를 보면 여러가지 구매 옵션 이 있는데 먼저 색상과 사이즈 오레탄창의 유무 그리고 기본 형태를 고를 수 있는데 저는 블랙 라지 사이즈 오레탄창 있는 기본형 모델로 11만원 조금 안되길 구매했습니다. 가격만 보면 다른 꼬리 텐트 대비 비싸보일 수 있지만 옵션과 품질 을 고려하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색상은 크림색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일반 텐트라면 텐트를 접고 펼 때 땅에 닿기 때문에 오염이 쉽게 발생 하는데 꼬리 텐트는 사실 바닥에 닿을 일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림색을 선택해도 오염 걱정은 크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차량 분위기에 맞게 블랙 을 구매했지만 크림이 더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표를 보고 구매하면 되는데 맞춤형 꼬리 텐트인 디포와 같이 완벽하게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기성품 으로 나오는 상품치고는 아주 잘 맞아요. 텐트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일반형 폴대형 확장형이 있고 보통 확장형을 많이 구매합니다. 제가 다른 브랜드의 꼬리 텐트에서 이 확장형을 사용해봤는데 그늘 과 생활 가능한 면적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앞에 시야가 가려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가장 저렴한 일반형 을 선택했습니다. 일반형이라도 폴대만 있다면 당연히 그늘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게는 1.2kg. 보통 꼬리 텐트는 다 이정도의 무게 를 갖습니다. 가방의 부피도 작아서 휴대성이 좋아요. 텐트 조치는 사실 너무 쉬워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데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모든 꼬리 텐트 는 테일 게이트 끝 두 부분을 기준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먼저 입꼭 시점 두 부분만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덮어주면 알아서 잘 맞아요. 브리즈문 꼬리 텐트는 총 3개의 고리가 있는데 양쪽 고리는 휠에 아래 고리는 차량 하부에 걸어주면 됩니다. 제 차는 차량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 가 있어서 고리를 쉽게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과 텐트의 틈은 텐트 안에 내장된 자석으로 부착해주면 되는데 자력이 강한 자석은 아니 지만 실제 사용하는데 문제되지는 않고 텐트의 쉬운 설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설치 끝 여기서 추가 그늘이 필요하면 풀떼 를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다른 텐트에서 사용하던 풀떼 를 사용했어요. 이보다 쉽게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쉽고 쉬운 설치 대비 텐트가 제 차에 너무 잘 맞아요. 텐트를 처음 설치해보는 초보자들도 충분히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텐트 정리도 설치와 마찬가지로 너무 쉬워서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우레탄 창을 기준으로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가 쉬워요. 먼저 모든 지퍼를 다 닦고 고리 세 개를 풀어줍니다. 테일 게이트의 모서리 부분 꼭지점 두 부분을 잡아당겨서 텐트를 내리는데 잡은 부분 그대로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이렇게 우레탄 창을 접는 기준으로 텐트 전체를 접어주면 됩니다. 텐트처럼 조금 구겨져도 사용할 때 다시 펴지지만 우레탄 창은 구금이 발생하면 잘 펼치지 않고 추가률도 떨어지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신경쓰지 말고 일단은 우레탄 창을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어느정도 단계가 됩니다. 모든 꼬리 텐트는 설치가 쉬운데 그중 부리즈문 꼬리 텐트가 가장 쉬워요. 사실 이 가격에 공간이 확장되는 도킹 텐트도 구매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 텐트를 구매하는 이유는 캠핑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즐기기 위해서죠. 캠핑의 목적성이 부합되는 쉬운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도킹 텐트는 차량과 연결할 때 스트랩을 이용합니다. 헤드레스트나 손잡이에 걸고 추가로 휠에도 걸죠. 그런데 부리즈문 꼬리 텐트는 스트랩이 아닌 탄성 있는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밴드가 실제 설치 환경에서 정말 너무 편해요. 나머지 쓰는 공간은 좌석을 이용하죠. 고리로 인한 휠 손상이 걱정되는 분들은 고리에 천이나 고무를 덧대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불친절하기는 하지만 쉬운 설치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성이 있는 밴드보다 스트랩을 사용하는 것이 고정력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밴드와 자석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쉽고 간편한 캠핑에 좋은 설치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실제 사용자로서 쉬운 설치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외선 차단 코팅에 옥스포드 207D 그리고 PU200 3중 구조 만져보면 글반 얇은 풀리보다 훨씬 튼튼한 원단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눈은 물론 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수 능력 자체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바람에는 어떨까요? 이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돌풍이 분 날이었는데 텐트가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은 부리즙은 조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프레임이 따로 없는 모든 부킨 텐트는 바람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수 능력 자체는 여름 장마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겠지만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일체용 우레탄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에 있습니다. 우레탄 창은 많이 사용해도 1년 중 절반 이하로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데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아서 놓으면 되긴 하지만 설치할 때마다 말아야 하고 이러면 우레탄 창에 구김이 생기기도 하죠. 보통 텐트들이 우레탄 창을 일체형이 아닌 탈착식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우레탄 창 자체가 미니멀한 차크닉에 많이 사용됩니다. 난방기구가 필요한 추운 계절보다 따뜻한 계절에 더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텐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레탄 창의 실제 사용자들을 기준으로 볼 때 우레탄 창은 더욱더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죠. 일체형 우레탄 창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장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매 전 본인의 캠핑 스타일을 잘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브리즘은 꾸리 텐트뿐만 아니라 모든 꾸리 텐트는 차박을 편리하게 해줄 뿐 공간에 확장이 되지는 않아요. 차량 내부가 시각적으로 좀 더 쾌적해질 수는 있겠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차량 내부 면적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꾸리 텐트는 언제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여름에 트렁크 모기장으로 사용하기 좋아요.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그늘막으로 나만의 공간을 확장할 수도 있죠. 겨울에는 우레탄 창을 이용해서 추운 날에도 바깥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차박하면 우중차박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렇게 트렁크 열고 뷰를 보는 것이 보기에는 좋지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차량 안으로 비가 들이쳐요. 꾸리 텐트를 사용하면 비가 올 때도 평온하게 바깥뷰를 감상할 수 있죠. 스텐스 차박이 편리하긴 하지만 살짝 답답할 때가 있고 꾸리 텐트가 그 답답함을 간단하게 해결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회개지 부피가 작기 때문에 차에 항상 넣고 다니면서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꼬리 텐트 특성상 보통 차박 텐트 구매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구매하기 쉬울 것 같아요. 초보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중에 아쉬울 수 있으니 한 번에 좋은 옵션으로 구매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도 마진율이 높은 윗등급 옵션을 판매하기 위해 선물도 추가로 제공하죠. 이런 사은품들은 일종의 마케팅이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에 여분의 풀대가 있는지 전면을 가리는 확장 터프가 필요한지 이것만 보고 옵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사이드까지 구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나름의 장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가격 그리고 이 수고로움이면 그냥 설치형 도킹 텐트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꼬리 텐트는 심플한 차크닉 용에 가깝고 차크닉에 맞게 설치가 편해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한 심플한 것이 좋아요. 저는 기본형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필요에 의해 구성품들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즐거운 캠핑 그리고 알뜰한 캠핑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